아 사랑이 너야 사랑이 너야 너로 너로 하얀 파도 밀리면 날아달리면 날 또 얼리면 또 설레 사랑이 너야 CCC 저는 진짜 걱정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쇼케이스 하다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아 늘 이렇게 익숙하게 보던 크리들이 올까 이렇게 걱정도 조금 되고 약간 너무 오랜만에 하는 활동이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